파산해도 돈 먹지 아 그러면은 대출이 나 더블 더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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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진짜 몰라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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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하셨다 아 잘..괜찮아요 잘 됐다 잘 됐다 아우 귀엽네 아 여기서 내가 죽으면 안 돼 내 건물이 꽤 있어가지고 어 나 황급 받는다 7만원 나이스 거짓맥 잘 됐다 아 왜 더블이야 더블하시마 아 온다 황급 아 온다 아니 없었네요 아 내 건물에 돈 투자 많이 하셨는데 아 내가 우리 왁크님 가게라 그랬잖아요 아 미쳤다 진짜 아 온다 온다 자석 딸리셨나 진짜 아니 황급님 왜 자기 땅이 없어 크크크크크크 자기 땅이 없어 어 좋다 좋다 중국집 좋아 아 진짜 믿겠습니다 에 아 원석으로 운이 좋을 수가 없는데 아 믿겠습니다 한 분이면 할 수 있어요 예 돈 그대로 30만원 다시 돌려주셨네 순룡해 아니 버리네 진짜 더블 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 아이고 좋아요 이렇게 원사이드로 털릴 수가 있나 아 좋아 먹어 먹어 크으 저까통에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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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본려 본사 어 당구장 본사 당구님 아직 저쪽도 땅이 몇 개 없습니다 네 아직 희망있어요 네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직 뭐 충분합니다 예 아 좋구요 뭐가 좋으려나 이제 나이스 가볍게 아 아 가볍게 자동차 무조건 가야되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 근데 삼군이 돈 진짜 많다 천천히 차분하게 아니 중국집 해가지고 돈 저렇게 많이 본거야 나도 내일 창업해야되겠다 그래 우리 이거 자동차 밟는 순간 인생 망합니다 자동차 밟는 순간 망해요 자동차 밟으면 아이씨 어떻게 해야되냐 내 턴이네 빨간것만 아니면 돼 빨간것은 별로 안비싸 제발 오히려 좋아 어 아 저거 피하기 시작하면 계속 피하거든 모마가 오케이 우리껏 나이스 아 망했구 어 어 아 형님 아 나 손 좀 줘 4 아 좀 줘 외줄타기다 외줄타기 아냐아냐 위험한 게임 빼고 위험한거 없어 어 와 미쳤어 아 미쳤어 미쳤어 대학로 대학로 주세요 대학로 주세요 대학로 주세요 대학로 괜찮아 6만원 괜찮아 그거 할 수 있지 우리가 이제 우리 테일라도 압구정로하고 가로수김만 먹으면 우리가 이겨 그렇지 오 라인 아 중국집 오 아이고 아 형님 이거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압구정하고 이제 가로수김만 먹으면 저희가 이겨요 큰일났다 어이구 오 그래서 여기서 출장 아 불안합니다 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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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와 방값 쳐도 300만원이야 제발 자동차 스탑됐어 나이상 게임이 조자산업이 아냐 그거 그거 먹으세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없는다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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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마 이제 걷는 곳마다 인수하면 돼 이제 걷는 곳마다 인수하면 돼 이제 걷는 곳마다 인수하면 돼 우편 저게 아니야 아 아 아 좋아요 와 형님 아 야 이거 팔아야되냐 아 형님 그거 그거 뭐냐 대학으로 이런거 건드리지 마시고 노래방 팝시다 노래방 노래방 PC방 이런거 우리가 투자하는거 저거 팔아요 저 세개 마세요 그거 파세요 마트 하나만 팔자 마트는 왜 팔아요 생활좀피 뭐 어 오 아 그래도 다행이다 방값이 와 방값 방값 아니였으면 끝났는데 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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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카 오 오 오 오 하하하하 한군님 제발 제발 로또 한번 맞자 인생 로 인생 로또야 이씨 실패 형님 형님 진짜 그 돈으로 가로수 게임만 드세요 제발 6 아 어 그렇지 역시 아 이거 진짜 거위밖에 없다 역시 국민음식 좋아요 야 조순행을 와러와 일로와 조순식간에 게임 끝날 수 있습니다 제발 7 오 그렇지 형님 제발 제발 가로수 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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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뭐야 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멀었어 멀었어 오케이 어 어 관광지 독점위기 어 악구정 악구정만 먹으면 우리가 이겨 10 아 아 저거랑 악구정 악구정만 먹으면 내 악구정만 아 아냐아냐아냐 아 어 악구장 설마 악구정 설마 어 저 인수료 두밴데 아 인수 해버려 야 아 어쩔수없고 악구정 걸리는거는 그냥 논외로 둬 아니 쟤네 둘이 돈 왔다갔다하고 나는 뭐냐 영향력이 아예 없네 3 어우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아 잠깐 이거 형 제발 걸렸네요 하나 둘 셋 아니 왜 판감 아이템을 안쓰세요 왜 자꾸 진짜 온데만 오세요 진짜 위에 어딨어 사옥을 건설했어요 어 안쓰셨다 왜그러네 아 제발 내가 여기서 설마 자동차? 설마? 설마? 그렇지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겨서 아니 한군형의 악구정도 먹으면 돼 나이스 나이스 아이 단값 이거 형님꺼에요 이거 형님꺼 단값 쓰고 먹 형님꺼에요 형님꺼 그렇지 형님 여기서 자동차 밟으시면은 그냥 대출받으면 돼 형님 혼자서 비싸라 하세요 이거 걸려라 아니야 아 형 오른쪽 밑에 자기 카드 있어 아 이거 분식점 카드 누르면 안되는데? 됐어 아직 한밖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 걸렸을때 걸렸을때 제발 여기서 세계유행 이런거만 나오지마 아이고 아 그 천양님 천양님 아니다 복원님 복원님 딱 많아 아 다행이다 그렇지 그렇지 악자 아니 괜찮아 누굴 걸리믄 어ый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천훈희 모든 걸 결정 섹시입니다 아 Hoe 아 5 dew 암구정도만 먹으면 돼요 제발 제발 형님 힘내세요 진짜 아따 미쳤다 야 천양이한테 걸길 잘했네 야 금개 쌓여있는거 봐봐 저기 야 육세척 왜저래 아직 안 지니까 암구정도만 제발 어 이거 진짜 이게 희망이다 우리 마지막 희망이 상부님 1100만원 있어요? 뭐 여기서요? 어? 어? 자동차 자동차 아니 아니 가는 길에다 해도 되고 아 이거 빨리 좀 구워 이뻐 빨리 좀 나오자 아이씨 6 아아 아 좋아요 6갔다네 11 아 뭐지? 아아 으어 뭐지 나가리 Tiffany 얼마 필요해 야이 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 와 이게 대출이야 아 땅 팔았네 1200만원 왜 어어 아 더블 안돼 상대의 공격을 모두 방어? 에그 갖지마 갖지마 지금께 더 좋아 야 더블 아 더블이 왜 이렇게 나오셔 24만 내야지 그거는 그냥 내고 제발 미치겠네 저거 아 아 출장 제발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이거 가도 돈이 없을거 같애 1 6 4 와 아 아 형님 제발 한간만요 제발 차아 어 자동차랑 와 노래방이랑 와 이건 안되는데 소래반이랑 자동차랑 이건 아니야 고! 현대랑 우리집 앞에 있는 뽀뽀덕이랑 바꿨다 형님 어? 아 보거형 걸릴거야 그렇지 왜지 아 돈이 없네 대출받아 대출 예스 아 이거 가도 못사요 돈이 없어서 와 저거 샀으면 끝났는데 일만원 어쩔수없지 뭐 두번의 기회가 있겠지 뭐 나이스 어디올릴까 모르겠어요 형님 그냥 한번쯤 하자 레스토랑? 가는길에 갈게 주의소 네 그럼 왜가냐구요? 내 맘이에요 그냥 간거에요 혹시 몰라서 살짝만 아 형 제가 최대한 버틸테니까 악부족만 사세요 제발 진짜 우린 파란팀이야 아 아 아 자동차를 뺏기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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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가 제일 비싸 게임에서 제일 비싸다 지금 그러면 이거 뭐야 그러면 제거 강제로 팔리는거에요 이게 고르시면 네 근데 돈은 조금 받아요 엔딩마크는 안돼 아 증권나라 같다 증권 아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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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걸릴대가 없네 큰일났네 오케이 그거 게임에다 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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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버틸에 야 나 진짜 다른데 아무데도 걸리면 안돼 나 돈 없어 이거 몇 턴 남았는지 어디서 보지 가운데에 4탄 남았어 전체 총 한번 3바퀴 돌리는거에요 4탄 큰일났다 큰일났다 내 돈이 안돈다 제발 이대로 큰거 안걸리면 이길 수 있어 돈으로 하지말까 올리지 말고 형님 옆에 무조건 출장 출장 보셔야되요 오케오케 무조건 출장 봐야되요 오 야 꺼 어 아 깜짝이야 제발 제발 하아 제발 나이스 아 아 아니아니 보거염이 빨리오니까 보거염 아 보거염이 빨리오잖아 나이스 안돼요 와아! 됐어! 됐어! 다음 자리에 이길 수 있도록! 와아! 진짜! 너무 데미지가 크다! 쓸바! 와아! 와아! 개 드라마다! 드라마야! 드라마야! 와아! 큰일났다! 큰일났어! 들어오세요! 다시! 왁두님! 1,600만원으로 지네 다음 맵 우주맵입니다 상무님 페페페 승승승승 갑시다 네 페페페 승승승승 네 이제 승승승승 빼고 답없어요 네 우주는 저의 고향이죠 여기서 꼴찌 왁끼선 얘 꼴등이 좋더라고 아이 미친 안두르벨 바보! 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좋아 어 뭐야 뭐야 이거 돌발미션? 아아 이거 필요 없는거야 차분하게 아이고 야이! 오 그루언틀 데일드 첫바퀴는 무료로 나가져요 아 첫바퀴 무료로 나가져? 아 나아. 아 아쉽네요 3드로메다 제발 아 더블 간단하게 더블 10 미션 완료래요 뭔지 모르겠는데 필요없는거에요 뭐 2개 먹었는데 컬러 독점이야 4드로메다 됐구요 드디어 바로 돈 내고 나오세요 첫바퀴라 무료에요 한 바퀴로 안쳐줘요 저런거 할 때는 아 좋네요 그만 좀 더블 나와 어 뺏겼어 우리 키펜이만 올려 제발 7개 돌 필요도 없다 아 좋구요 와 저렇게 하네 여기 벌써 지옥이야 판도라 지금 지금 돈이 이따위일 때 빨리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판도라 나이스 와 진짜 너무하다 끝났다 게임 무슨게 나오냐 지켰다 이거 너무좋아 저쪽팀 운 맞아 진짜 너무좋다 형형님 부러워요 일단 이번판 잡고 생각합시다 자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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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 하나가 비어 저건 뭐 나중에 어쩜 매각 매각하면서 팔 걸려 하하하하 쭉쭉 먹어 복원님 왜이렇게 돈이 많지 제꺼 지금 그렇죠 반갑인수 조용했었어요 어 우리 명왕성 먹으면 끝나요 게임 화성이나 빨리 먹죠 네 하하하하 좋네요 쉽게 뺏길 수 있는 타이밍이라 빨리 가야되요 네 중요합니다 더블팔 깍딱정각이네 이거 하하하하 자 그거 사세요 못살 못살 아 뭐 이런게나 저거였어요 화성 가겠습니다 네 네 아 나이스 나이스 화성만 누르죠 우리 야 방금 바로 화성 로컬 아니였어? 하하 근데 갑자기 좀 갑자기 의도치않게 명왕성도 괜찮아요 차라리 지금은 걸리는게 일단은 히페리 아 어디 샀어 괜찮아요 너무 싼데 사신거 아닙니까 오케이 다른데 눌러다 취소 눌렀어요 야 아래봐서 몰랐어 하하하하 더블 8 아 화성 갔으면 됐는데 음현 취소였다니 세상에 명왕성 명왕성 아 아 어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 저거 목성 랜드마크 제발 제발 목성 7 그러다 나이스 어 와 천원님 미쳤네 내가 명왕가야돼 괜찮아요 명왕가면돼 형 명왕 명왕가면 이제 안되지 제발 안풀렸어요 아 명왕만 가 제발 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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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명왕 오 당연히 천사 썼다 아 형님 이거 다시 돌아온다니까 나머지 저것 써도 아니 아니 몰랐어 인수인줄 알았어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으휴 예예예예 京왕 양왕 형 금성먹어도 돼 꿈 전성 뭐라도 좀 먹자 나이스 어디가면 되지 근데? 천양아 야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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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싸다 못먹지 야 프로메테우스 가야되겠다 천양아 프로메테우스? 아 그러네 여기 내가 먹을게 아 끝났네 투독 막았네 잠깐만 제가 그럼 달 먹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달 먹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시작해도 돼 저는 그러면은 이제 또 설계 들어가도 됩니까? 큰 설계해 우리 세판 더 세판 저쪽은 세판 더 이겨야돼 뭐야 왜 안떠 그렇지 라인독점? 라인독점에 트독위기 라인독점에 트독위기 7 7 딱 10나와서 게임 끝나고 드라마처럼 하루 비세라 되는거 보여줄게 우리 계속 돈 수금되고 아이고 아 괜찮아요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왜구요 진짜 안돼 그쪽도 오늘 청소 한번 해보셔야죠 아 안나오네 청소 한번 해보셔야죠 아니 어떤 말 운이 없을 수가 있나 안돼 이건 비세라가 보인다 안돼 네 저 형님 그 한국전의 캐릭터는 신나했는데 그러게 막 소리지르네 하늘 보고 어파컨다는게 그래도 뭐 천영이는 운빨이라도 게임에서 봐야겠어요 행정이나 구매하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큰검 작은검 자리에 어 예 아 지금이 지금이 그럼 형님 그러면요 프로메테우스 올리세요 프로메테우스 아 좋다 어 예쁘다 무슨 벌써 행성이 4개가 있어 어 어 아 콜론이 안돼 아 그래도 아 다행이다 대다행이다 5베론 가야겠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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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대출, 대출가 마지막이니까 대출가 Stark 구민기 흐흐흫 미쳤다 ㅋㅋㅋㅋ 3손님, 저 먼저 청소하러 가 있을께요 오세요 네에에에era 네 먼저 가있겠습니다 소은님 만개 1억 감사드립니다 소은님 항상 고마워요 오랜만에 또 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은님 고맙습니다 어차피 지는거 빨리 사서 참 좋았다 그래 맞아 시간을 아낄 수 있었어 비세라 룰이 어떻게 됐죠? 비세라요 제일 작은 맵으로 하구요 치우겠습니다 95% 95% 치우시고 그냥 95% 이하면 최애 맵 한번 더 하시면 그 맵 똑같이 한번 더 하시면 이게 제일 작은 맵이야? 너가 저번에 제일 작은 맵 했다며 근데 왜 제일 작은 맵 했었어요? 그래그래그래 난 중계해야 되겠다 중계! 상부님 네 갑시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우졌다리 우졌다 진짜 3차 pj 대전은 황천길 듀오가 승리한 걸로 내가 이길 때가 돼서 그렇게 운이 좋았나봐 이게 진짜 무슨 운이 거의 진짜 개쩔였죠 이길 때가 돼서 그랬나봐요 극과 극이었어요 진짜 완전 한쪽으로 기울었어 그냥 아 그래도 다행이다 시소해서 엉덩빵을 찌는 수준이었어요 진짜 저쪽은 올라가있고 승천하고 저쪽은 진짜 너무 너무했어 아까 아 청소 재밌게들 하시고요 최소 2시간이니까요 네 꼼꼼히 잘 하세요 네 아니요 근데 진짜 아 맞다 근데 모르겠다 얼마나 걸렸지는 근데 우리가 좀 헛짓거리 많이 해가지고 2시간 걸렸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네 청소하러 가겠습니다 예예예 수고하셨습니다 pj 대전 우승 개보고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